오디프스 컴플렉스라고는 말로 유명한 오디프스라는 사람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방랑을 하다가 테베라고 하는 왕국으로 가는데 그쪽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요 스핑크스라고는 괴물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자들에게 퀴즈를 내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오디프스도 스핑크스에 맞닿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걷고 낮에는 두 다리로 걷다가 밤에 세 다리로 걷는 게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세요? 사람이다 아이 때는 겨어 다니다가 어느새 일어서더니 두 발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뛰기까지 하고 달려다니고 그러다가 밀게 되면은 이제 두 다리가 아주 부족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게 인생의 연약한 것 또 인생의 유한한 것 또 때로는 인생의 허무한 것 이런 것들을 포괄한 이야기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지도자도 될 수 있다 결국 오디프스는 그 괴물을 무리치고 테베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여령 교수께서 그 비디오에 나온 거 우리가 봤습니다만 젊은이는 늙고 늙기는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 신여상 집사님이 한나라 갔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젊은이들은 늙은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늙은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행복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슴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죽은 사람은 그 젊어 살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고 늙어서 죽은 사람들은 마무리하기까지 그의 인생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참 대단한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또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또 사실은 뭐라고 대답해도 다 대답이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질문을 해놓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답변을 야구보가 해주고 있는데 그 자문자답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인데 너희는 안개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안개가 거치는 그와 같이 유한하고 그와 같이 보잘것 없고 그와 같이 일시적인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2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풀과 같고 들풀과 같고 또 한때 대단했던 영화는 그 들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꽃을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를 닮아서 그런데 꽃 중에도 조화를 좋아하지 않고 유독 사람들은 이 생활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조화보다는 이렇게 쓰러져가는 생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오늘 이 야구보선은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책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도 보면 그 두 연인이 나오는데 그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애절하고 안타깝고 또 감동을 자아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시안부 인생을 사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 현재를 우리가 알 뿐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100%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0편 90편 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개수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져다주는 게 없다라고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잘못된 경영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간디가 간디의 묘비 그쪽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는 그 글귀가 생각이 나서요 간디가 일곱 가지 악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일곱 가지 악덕은 철학 없는 정치 정치었는데 철학이 없다 도덕 없는 경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버테도 거기에 도덕성이 없다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부자 내내고 오는 것 인격 없는 교육 아무리 교육만 해도 인격이 빠져버린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라도 거기에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윤리 없는 쾌락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거기에 윤리성이 빠져버린 무분별한 헌신 없는 종교 이런 것을 일곱 가지 악덕이라고 간디는 얘기했는데 오늘날 봐도 다 타당성 있는 얘기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와 같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은 그건 정말 허무한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 여기에 시간이 나오고 기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공을 스스로 예측하면서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앞으로 또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가서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필요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세상에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잘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냥 비유 타이틀이 어리석은 부자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농사에 대한 농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확에 대한 예상을 하고 또 보관할 창고가 빚어볼 걸 생각해서 더 이전 걸 허물고 새로 짓고 그리고 그 예상이 들어맞아가지고 정말 정말 수확이 많아지고 그것을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스스로 만족해서 내 영혼아 이 볕에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 뭐이 걱정이니 먹고 자고 즐기고 평안히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인데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모든 네가 오늘 저녁에 죽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유익하겠니?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부여할지 뭐라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겠니 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하면서 훌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여기 야구보소 4장 13절의 얘기인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의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고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이 언제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처럼 앞으로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만 있는 그래서 남을 돌볼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날그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는 재물은 점점 살수록 우리의 인생이 그 재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 재물 그 보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도 종국에는 허물어져 버릴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더디어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랑 험한 바람뿐만 아니라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치고 심지어 인생이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사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거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허탄한 자랑을 여기 얘기하니까 진정한 자랑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허탄한 자랑들 자기의 권세 있는 것을 자랑하고 물질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걸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것들을 여기 허탄한 자랑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고 히브린 등의 히브린이고 베냐민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수화에서 배웠고 율보로 말하면 파리세인이고 그 스펙 그걸 위해서 살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세움으로서 자랑거리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 빛이 바라버렸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을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의 온갖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명예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사람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먹는 음식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뭐 자랑하고 자기의 뭐 주의를 자랑하고 심지어 요새는 안 좋은 일 한 것들도 자랑하더라고요 난 이런 짓 해 난 이런 사람이야 왜 그럴까 그 안이 너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허한 것을 어떻게 매울 수가 없으니까 허탈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허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허합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공간에 그 자리에 모시기 전에는 인간은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것을 누리면서도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모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채워질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고 그 물질이 그 권력이 그 향락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해서 허전해요 허전할수록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래요 이전에는 강한 것을 자랑했는데 내가 연약하다는 게 참 복이다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게 진정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도 있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정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에 모신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개 허탄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살고 살아가는 인생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실행이 따라와야 되는데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바쁜 것도 죄가 되지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태만의 죄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기 쉬운 죄가 이 죄입니다 우리만큼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행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이 사랑받을 줄 않아요 오히려 아는 데서 그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우리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가 있는가 하면 무작위의 죄도 있어요 행함으로써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가 있어요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는 선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홍종명이라고 하는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력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에 인격을 훼손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함으로써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 이걸 생략의 죄라고 해요 생략 오미션 커미션은 범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짓는 신 죄라면 오미션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 오미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에게 준 가능성을 그에게 준 그 기대를 그에게 준 그 은사를 그에게 준 그 기회를 행하지 않고 묻어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태하다고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구부는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거리를 찾아 그걸 자랑삼아 인생 살아고자 말고 진정한 자랑을 구하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고 죄를 안 짓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선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행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죄는요 목마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잊지 못한 사람 그에게 뭘 잘못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마땅히 해야 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의 부류에 속하지 못하고 영소의 부류에 속하게 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태도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잘못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다른 앞에 교만한 것도 잘못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태만도 잘못된 것이다 캐톨릭 교회는 Deadly Seven Sins 아주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악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오늘 두 가지가 들어가요 교만과 태만 사실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현재만 있죠 현재 Present present가 영어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나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는 왕의 세 가지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다 지금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 착한 일 착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현재가 과거를 복되게 만들 거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베품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